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빌런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번 달도 4월달 오프라인 세미나 공지방송을 아 공지강좌? 공지방송을 촬영합니다. 이번 달은 4월 28, 29 시험기간 겹친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제가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가 아니라 마지막째 주로 밀었고요. 4월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틀 세미나를 합니다. 시간은 금요일은 저녁 8시고요. 토요일은 저녁 5시입니다. 매달 한 번씩 다른 주제로 쭉 이어집니다. 세미나가 지금 장소는 합정동 보컬빌런스 스튜디오이고요. 주제가 저희가 지금 2월, 3월 했고 이번이 4월입니다. 그래서 4월하고 5월, 6월, 7월 그 뒤로도 쭉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 이번 주제는 2월달에는 호흡 자세 했고요. 3월달에는 후드위치랑 목렬기 관련된 거 했고 4월달에는 성대접촉 1탄입니다. 성대접촉은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택, 어택, 강좌 다 있습니다. 강좌는 일단 유튜브에 성대접촉 느낌찾기 강좌 역시 있고요. 성대접촉 이상화모단계 강좌도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성대접촉 강화를 맛보기로 약간만 알려드린 다음에 나눠서, 두 번으로 나눠서 5월달에도 성대접촉에 대한 것들 더 심도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성대접촉 되게 중요한 주제고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강좌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브라인 세미나로 더더욱이나 이거랑 성대 스트레칭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해드리고 싶었던 주제였어가지고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고 또 원하시면 오셔서 세미나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자리니까 질문 답변 같은 것도 더 잘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3만원입니다. 여러분 개인당 3만원 금요일이랑 토요일 중에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 요일에 하루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카페 공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카페 공지는 이 강좌를 유튜브에 올림과 동시에 카페에 제가 글을 적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입니다. 28, 29 성대접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뵙도록 하겠습니다.